그렇게 검사 잘 받을 걸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대요? 내 말이 검사 끝난 것도 한참을 안 움직여서 애마라 이 기사가 자는 줄 알았대잖아. 민혁이 저놈한테는 차고 쳐서 말이 법이 아파. 그게 문제다 진짜. 귀엽잖아. 근데 우리 집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듣는 게 유전인가 봐. 아빠도 엄마 말이라면 곧 잘 듣잖아. 귀엽다니. 자식 내가 니 엄마 말은 우주. 아 저 여자친구에 남이 말하는데. 어. 그거 먹지 마. 이제 겨우 3kg 빼놓고 또 살찌려고? 알았어. 귀여운 게 아니라 민혁이 쟤 진짜 좀 문제라니까. 저러다 차고 춥다고 차고 사람들 우리 집에서 다 살게 하자까봐 걱정이다. 설마. 엄마 나진아 씨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하면 안 돼? 어? 차고 너무 추워.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하는 게 좋겠어. 야 인마 얘기를 했잖아. 진아가 차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다. 차를 아무리 좋아해도 저기 너무 춥다니까.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줘. 우리 집에 진아 내 살 방이 어딨어? 옷방도 입고 다영두실도 있잖아. 아님 내가 준혁이랑 같은 방 쓸게. 아줌마랑 나진아 씨 내 방에서 살게 해. 야 인마 그건 지금 그렇게 막 결정할 일이 아니야.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. 야 너 이 쿠키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. 쿠키는 아빠 나 먹고 나진아 씨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줘. 알았지? 줄리엔 우리 왔어. 어 나가. 아 어서 와. 어 이게 뭐야? 식혜랑 계란. 줄리엔 찐지만 떠나면 먹고 싶을 거라고 장유 씨가 샀어. 아 땡큐 친구. 이리 와. 요 웰컴. 아 괜찮아요? 장유 씨 집에서 줄리엔이 맨날 머리 박더니 여기선 장유 씨가 박네? 와 삼겹살의 치킨? 잘 차렸네? 괜찮아요. 줄리엔 여자친구 온다고 신경 좀 썼는데? 어? 여자친구는 언제 온대? 아 사실 나 여자친구 누구세요? 여자친구 왔나보네. 어? 아 혹시 내 편지 가져갔습니까? 아 편지 네 버리는 건 줄 알고.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이거 내 편지 주십쇼. 아 네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그때 뵀죠? 들어오세요. 네? 안녕하세요. 빨리 들어오세요. 뭐하세요? 아 저 그게. 기우치키데. 여기가 맞아요. 아. 아 아. 고마워에 워킹다 도키. 기우치키데. exploit에. 쉬르나 kö데. 이나 까두에. 좀. 뱅교시마시 Calm도. 니원고. 와라지 노 탐이멈니. 아 나타 노. 다 미니. 둘이 밖에 서 뭐예요? 빨랑 들어오세요. 하아. 동무다지 도. 여름고안. Таб 루운. 낙게도. 여름고안. 답의 맛은까? 저녁 먹고 가요. 친구들이랑. 네. 좋아요. 아! 다이주브데스? 네. 줄리아 어디 갔어? 둘이 밖에서 뭐해요? 빨리 들어오지. 어, 미니기는 잘 달랬어? 아, 계속 고집부리고 있어. 누구 닮아서 저렇게 똥꼬집인지 진짜. 날 닮으나, 재식. 안 되겠다. 당신이 차고 가서 진아한테 민혁이 좀 잘 달래라고 얘기해. 진아 역지 말라며? 별 수가 없잖아. 그러게 내가 저 사람들 처음부터 집에 들이지 말랬잖아. 이게 서로 무슨 곤란한 상황이야. 괜히 나만 나쁜 사람같이. 내가 잘 얘기할게. 너무 신경 쓰지 마.